오늘 건조한 날씨에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옥천의 한 야산에서 난 산불이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고, 산불 대응 1단계까지 발령됐는데요. 보도국 이정훈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정훈 기자, 오늘 건조한 날씨에 충북 지역에서도 산불이 잇따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옥천군 군북면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산림 20만여 제곱미터가 탔고, 주민 27명이 긴급 대피했다가, 현재는 귀가 조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헬기 4대와 군병역과 소방대원 등 340여 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지만, 바람이 강하고 산세가 험해 진화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오늘 오후 8시를 기해 산불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현재까지도 산불 진화작업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또 낮 12시 10분에는 제천시 청풍면의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2천여 제곱미터가 불에 탔고, 앞서 오전 10시 40분쯤엔 청주시 옥산면에서 들불이 발생해 100제곱미터가 소실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도착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